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상승이 나왔지만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오늘 주가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면 머티만 지금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동채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 gm과 협작을 하면서 주가가 에코프로 머티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추석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핵심 포인트를 딱 짚고 넘어가 볼 테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한번씩 눌러 주셔야 하지만 이 영상이 에코프로 주주님들께 널리 널리 퍼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전에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런 소식들로도 물론 드리고 있었지만 오늘 대봉 LS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쵸 대봉 LS 같은 경우가 16% 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대봉 LS를 한번 좀 쳐 볼게요 그러면 이 대봉 LS를 7월 초에 7월 3일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7월 3일이면은 이때죠 수요일날 드려 가지고 이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을 딱 보면은 거의 90에서 100%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지만 일반 방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방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에 들어오셔서 요즘 좀 어지러운 시장 좀 타파에 갈 수 있는 어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방이니까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가끔씩 제가 vip 방에 뿌려 뿌리고 있는 그 종목을 여기에 가끔씩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 대봉 LS 같은 종목들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볍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 봤구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1번 이라고 문자 전송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qr 코드 그리고 밑에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구요 제가 승인을 시켜 드려야 되니까 반드시 1번 이라고 문자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봤고 자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오늘 넘어섰어요 자 10만원 라인이 여기죠 자 계속해서 10만원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요런 식으로 저항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10만원을 뚫어 주었는데 자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여기에서 멈춰 버렸어요 구름에서 딱 저항 받고 꼬리 달고 아래로 내려갔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가 이제 파란색 요 구간을 제가 이제 구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구름 층 밑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저항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구름 층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들어오는 힘이 강하다 라는 이야기죠 투자잘자를 볼까요 최근에 외인기관 프로그램 동향을 딱 살펴보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엄청나게 또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죠 나갈 때는 깨작깨작 이렇게 나가는데 들어왔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주가가 조만간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융투자와 보험이 좀 눈에 띕니다 제가 왜 보험을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이렇게 하루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주일 연속 6일 연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동채 회장님의 행보가 파급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겠죠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동채 회장께서 이제 수직 계열화와 신사업 투자로 위기를 돌파를 한다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이 인도네시아에서 재련 전구체 양극재 이 통합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어요 그쵸? 그래서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중국 GEM과의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을 인수를 했고 전구체에 이어서 재련업에도 진출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LFP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은 3원계 배터리보다 20% 가량 가격이 저렴한데 최근에 3원계 배터리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 이상 니켈 재련 과정을 수직 계열화 하면은 악화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전 회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에코프로에서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에코프로의 원래 주력 사업은 3원계입니다 근데 LFP를 왜 만들까요 여러분들? 답은 간단해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싼 배터리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LFP는 다들 아시잖아요 3원계보다는 안 좋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LFP의 개발을 쏟는 이유는 먼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원계의 가격이 LFP와의 가격과 동일시 됐을 때 그때서부터 LFP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3원계로 주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원계 NCA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 SDI와 포스코그룹이 MOU를 맺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주면서 포스코그룹은 어느 기업인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굉장히 많이 유력하다 첫 번째 유력 후보가 나왔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나왔었는데 1조 8천억 원의 하이니켈 양극제를 공급을 한다라고 포스코가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NCA가 언급이 됐거든요 이 NCA 양극제를 44조 규모에 공급을 하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3원계가 가격 경쟁력을 저렴하게 일으키고 LFP 배터리를 몰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2027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봤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CATL에서도 리튬을 리튬을 캐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 보다는 생산을 좀 맞추겠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됐다 라기보다는 조금 수요를 맞추려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단체에서 보험 투신 사모펀드 보수적인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이 부분이고 지금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120선인데 120선을 뚫어 주었습니다 10만 3600원인데 10만원 넘게 마감을 했구요 60분 봉 기준을 딱 봤을 때 여기에서 한 번은 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주가 전망은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구요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상승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구름충을 돌파를 해 주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그널은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과 거래량의 방향성이 동일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 되셨으면 좋아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구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할 구독이 앞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질 좋은 소식이 좀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버티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좀 살펴봐야겠죠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20선을 뚫어 줘야지만 그나마 좀 안정권에 들어서는데 지금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역배열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아 지금 바라보시는게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 BM에 대한 대응까지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010-2360-6417로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티는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요 BM과 에코프로는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요런 식으로 또 올라올 수 있을지 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뭐냐면 현재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손실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에코프로가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 안전하게 중장기로 안전종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제넥이라는 종목을 뽑아 드렸습니다 이것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에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닉을 8월 9일날 원픽 종목으로 드렸었고 차트가 횡보했을 때 바닥이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제닉을 드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명 제닉 그리고 매수 3,250원 그리고 비중은 30%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오전 10시 38분에 그래서 8월 9일날 이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9월 11일까지 약 한 달 만에 이러한 상승률 443.85% 상승률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43.85%라고 고대로 등강률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이때 추천을 드려서 요 위에서 11일까지의 상승률을 따지자면 총 이러한 상승률이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만 있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스타트를 한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주일 이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하루 목표 수익률이 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100만원 밖에 없다라고 해봤을 때 100만원이면 하루에 5% 수익률이면 하루에 5만원이죠 그리고 10%면 10만원이고요 20%면 20만원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1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산을 해 봤을 때 시드머니가 300만원 정도 불어날 수 있다 100만원에서 3배 정도 한 달 만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억대 자산가로 갈 수 있는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왜 공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에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리는게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입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로 저에게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은 희망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빨리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앞으로 1년간 중장기 안전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발굴을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닷권이고요 현재 세력들이 매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5가지 매매 원칙이 있는데 이게 모두 적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게 핵심 포인트에요 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닷권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화살표 부분이 뜨는데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화성벨브라는 차트고요 이 화살표가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세력 매수신호 보이시죠 이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께서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고요 세력 매수신호 즉 제가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성벨브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한번 쳐 볼게요 3일제약도 한번 보시면 3일제약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나왔을 때 화살표 나왔을 때 급등하고 주가가 급등합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사인을 줍니다 자 그리고 태성이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 매집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또 여기에서 한번 더 급등하고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면은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많이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하고 내려갔을 때는 화살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장기 안전종목 이게 월봄 기준입니다 월봄 기준이고 현재 바다권이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나는 안전한 종목을 좀 가져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어지러운 시장에서 이것저것 종목 따져가면서 여러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원금 플러스 알파 라고 제가 적어 놨죠 이 노하우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어지러운 시장에서 너무나 딱 알맞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만 오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좀 받아 볼까 해요 이거는 사실상 노하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는 많이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힌트만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딱 알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좀 이런 필살기 같은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